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디쌤 채널 시장조사 첫번째 시간으로 가죽을 구매할 수 있는 가산동에 위치한 미주교역을 소개하겠습니다. 저는 대륭 테크노타운 12차 백고에 위치한 미주교역 창고로 바로 가보았습니다. 짠 하고 창고에 문이 열리면 다양한 가죽들이 진열되어 있네요. 미주교역 사장님이시구요. 카메라를 할피 하시네요. 저는 소가죽 슈렁큰 토고 크림 컬러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. 소가죽 베지터블 태닝, 미네랄 태닝 가죽에서부터 양가죽, 고트가죽 등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. 고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AC전 Bloated Portion을 제거해주세요. 2적의 한 rain의 시장 자체와 로제앱의 시장 시장 방치가 좋습니다. 3적의 한 제목으로 로제앱을 새로운 로제앱을 사용합니다. 3적의 한 잎이 스텝이의 한 잎을 켜고 있는 것을 구입합니다. 3적의 한 잎이 스텝이의 한 잎을 켜고 있는 것을oton에 붙어 owners 뒷구를 사용합니다. 3적의 근처 본중으로는 여행을 해야 합니다. 4적의 한 잎은 위치에 따라 여러 잎을 켜고 있는 것을 przedstaw은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미주교역 시장조사 였구요. 다른 시장조사도 곧 올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디쌤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또 뵐게요.